안녕하세요. 귀여운 무대 사진을 보고 3초 안에 똑같이 따라하는 무대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전화한 무대에서 잘 못하니까 그 장면이 될 거예요. 무대에서 잘 못하니까 그 장면이 될 거예요. 멤버들 사실 있나요? 네, 네! 없습니다! 한 번 더 잃을 거예요. 멤버들이 순서대로 옆에 나온 무대의 모습을 따라해주시면 돼요. 그 장면이 될 거예요. 그 장면이 될 거예요.